안녕하세요. 2PM 준수입니다. 이렇게 혼자 인사드리게 되니까 되게 어색하고 되게 반갑고 그렇네요. 오늘은 저 2PM 준수가 아닌 신인 솔로 준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운 싱글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저만의 색깔이 가득 담긴 곡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저의 음악 감성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됩니다. 또 오케스트라 느낌과 힙합적인 느낌을 합쳐서 곡을 만들어봤는데요.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희가 2PM이 본격적으로 2PM 핸드업 에시아 투어 콘서트를 시작합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2PM 준수 준케의 얼라이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준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